택배, 쇼핑몰, 물류창고의 최적화 대구 대형창고 임대 안내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대구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형창고 임대물건입니다 공물건은 대구 핵심 상권인 3호선 달성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대단히 주호와 시장 그리고 공구상에 밀집되어 있어서 유동인과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창고나 가구업체, 쇼핑몰 창고 등 다양한 업종의 물류 보강과 운영에 최적화 된 장소이며 추가로 옆 건물도 같이 임대가 가능한데 같이 진행하여 스크린, 골프장 등 대형도로 발령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임대면적의 건물은 총 3743제곱미터고 보천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건축면적은 744제곱미터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있으며 건축물은 창고고 입주는 25년 4월 중순경으로 보시면 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은 2011년 3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건물 방향은 주출입기준 북향을 바라보고 있고 창고는 각 5m정도의 대형물품을 보관하기 적합합니다 엘리베이터와 화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재와 물류동이 편리하며 대구 중심상권에서 최적의 물류 보관장소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 3호선 달성공원역 8호에 식자재마트나 쇼핑몰 가구업체, 쇼핑몰 창고 등 최적의 물류창고로 적합한 임대물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구 중구 수창동이며 임대면적은 건물이 3743제곱미터에 보청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상업적이며 건축물은 창고로 되어 있고 화물 승강기와 리프트가 있어 물건이 이동이 적합합니다 창고는 각 5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 주시면 신수강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 네트워크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 고객들의 정보를 몰랐습니다 자 frontal de desire 갑ias mono 감사합니다.